꿈에서 깨어본 20년 전이 되었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나왔던 10년을 당신이 알고 있다면 같은 길을 걷진 않겠지 천만에 천만에 이렇게는 살 수 없네 이 고생을 내가 왜 하나 돈이라도 원없이 벌어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네 다시 한 번만 10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만약에 이 세상을 두 번 다시 산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살아왔던 과거를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는 살진 않겠지 천만에 천만에 이렇게는 살 수 없네 내 팔자에 내가 왜 속나 이름이라도 이름이라도 원없이 날려서 원없이 날려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네 아니 정말로 아니 정말로 5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하다 못해서 3년만 젊어도 이렇게는 살지 않겠네 한글자막 by 한효정